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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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살 폭탄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들었어요. 고등어구이랑 계란말이 그리고 계란밥도 같이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계란말이 해 주세요. 계란. 계란이 계란. 계란 burgers.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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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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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또래. 치즈. 고춧가루.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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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퍼맛. 맛있다. 맛있다. 고추와 쌀가루는 너무 맛있다. 고추냉이를 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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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더 맛있다. 치즈가 더 맛있다. 맛있다. 새우. 맛있다. 두부김치. 맛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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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밥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살폭탄 김치찌개랑 고등어구이 계란말이까지 먹어봤는데요 계란밥까지 목살육초리 팡팡 터지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김치찌개도 너무 맛있는데 사이드까지 옮겨 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좋아하시면 고기 절반은 국물에 넣고 절반은 구운 다음에 넣어보세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여러분 book nas